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혼이 어려워진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층 증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턴 청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3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도 새해 목표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총 혼인 건수는 19만 2천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9.8% 감소했고 약 10년 전인 2012년 연간 혼인 건수 32만 7천여 건보다 3분의 1가량 대폭 줄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총 인구 수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결혼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주거 문제와 출산, 불안정한 일자리 등 근본적인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크리스천 미혼 남녀의 경우 신앙인 배우 작감이란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됩니다. 제가 신앙이 있는데 상대방이 신앙이 없다면 그것도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교회를 가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되게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은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자체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대형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기존 공동체를 떠나는 거니까 청년들은 신앙이란 선행 조건이 충족되려면 교회 내에서 이성을 만나야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교회가 예배를 위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 청년들에겐 신앙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들로 크리스천의 결혼을 다룬 영상과 서적들은 끊임없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독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개팅 앱도 유행할 정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크리스천 미혼남녀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더 넓은 교재의 영역에서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우자를 찾을 수 있지만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비감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른 공동체나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이상적인 배우적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의 문턱은 더 높아졌고 일각에선 비혼자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어려워진 세상 크리스천 청년들이 마주한 결혼의 장벽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